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에요? 일이라는 점 백수가 된 여인 없애 18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 현상은 뭘까? 이 여정 맨날 뭔가 두근두근 쫄리는 거야 짜증나게 미끗한 인생 꼭 내 인생 같네 머리 복잡하고 잡생각 날 때 요리만큼 효과적인 거 없어요 친절도 동정도 아니고 마음 준 것도 아니면 대체 뭔지 잘해주더라도 절대 좋아하지 말아요